셋! 해라! 와 오늘 정말 엄청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진짜 진짜 많이 오신 분들이오 너무 많이 기대되셨죠? 너희들과 함께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멤버 소개도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은 저희가 직접 소개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태왕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태왕입니다 여러분 저는 태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태왕입니다 저는 태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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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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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서 저희가 가오시옵 오려고 정말 반사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픽타임 pada 때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곡들도 준비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피크타임 연상회에서 이 노래가 없었을 때 이렇게 되면 한 명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다려주세요 영광이 어때요? 영광이 너? 저는 이렇게 피크타임 TOP 6가 해외는 처음이죠? 피크타임 TOP 6 해외는 처음이에요 다 이렇게 나눠서 왔었는데 다 이렇게 나눠서 왔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피크타임에 나오기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시면 우리의 피크타임에도 참여한 피크타임 네 그리고 영광이가 이번에 高雄을 위해서 대신 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광呢 이 시즌을 위해 가고싶 정말 많은 체력이 있었어요 뭐 보여달래 내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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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뜨겁게 환을 주시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해시님은 진짜 너무 더 많은데 저희는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옆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도 잘 맞은 게 수 자 두단은 크고 있는데 너는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어 너무 많이 받 Nós 인 Ha 여러분, 저희 무대할 때부터 번린 얘기할 때도 사용성이 큰 것 같아요 왜요? 누구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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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얘기한 것처럼 다음 노래도 할 때 이만큼 소리 많이 질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 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퀴즈을 하나 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 아몬드가 죽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몬드가 죽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몬드가 죽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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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가 죽으면 뭐예요? 아몬드 죽는 것 같아요 아몬드 더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정답입니다 네, 정말 저희가 다음 준비한 곡은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음 가로자 준비한 곡은 다이아몬드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좋아요 좋아요 처음 혹시 들으시더라도 멜로디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곡은 저희 신사회원이었던 라이언 쟌 선생님께서 두신 곡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곡은 저희 응원궁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손을 옆으로 말하게 Bylu 도끼가 계속 보이니까 옆으로 흔드셔야 돼요 그것은 wirklich 평생으로 양해 네, 좋아요 나, 그럼 다음 곡은 바로 진행해볼까요? 그럼, 첫 노래는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不知道你们 기억나요? 저희가 피크타임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만약 피크타임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피크타임 피크타임 한 번 하면 저희가 바로 노래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한 번 하면 저희가 바로 노래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둘 셋 피크타임 피크타임 Let's go Let's go